이 경남 때문에 경북이 너무 초라해 보이네요. 빨리 두 분, 세 분 자, 차렷 경례 수고하십니다. 경북 본부장 오가패치 김호영입니다. 떨립니까? 네, 틀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구미 금오산 고양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진아입니다. 오늘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명북 강구항의 명가 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구의 집이 동대구에 대고 있는 게 아니고 파항의 동대구의 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방알입니다. 칼구수 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야죠. 철학 경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지역 지분은요. 이...